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대표팀 도쿄돔에서 일본과 맞붙는다. 지난 2015년 11월 19일 WBSC 프리미어 12.4강전 이후 2년 만에 다시 만난 숙명의 라이벌 맞대결이다. 도쿄돔의 추억은 더욱 빛난다. 지난 2006년 WBSC 예선에서 한국은 1대3으로 지고 있던 8회 이승엽의 역전 투런포로 3대2로 경기를 뒤집고 승리를 거뒀다. 2009년 WBSC 지역 예선에서는 2대14로 콜드 패배를 당했지만 순위 결정전에서 1대0으로 한 점 자승리를 거두며 서육에 성공했다. 지금 보이세요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미는 2015년 WBSC 프리미어 12.4강전이었다. 삿포로에서 열린 일본과의 개막전에서 0대5로 패배를 당했던 한국은 4강전에서 일본을 4대3으로 꺾었다. 5탄이 쇼이의 호투에 막혀 8회까지 0대3으로 끌려가던 한국은 9회만 4점을 몰아치며 역전에 성공했고 결국 짜릿한 역전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당시 승리를 위해 편법을 보여주던 일본에게 제대로 한 번 먹였다는 점에서 승리의 가치가 더욱 빛났다. 당시 개최국인 일본은 흥행을 위해 자국의 우승을 내걸었다. 그 결과 준결승전 일정 변경, 삿포로에서만 개막전 한 경기를 하는 등 상식 밖의 경기 운영을 했다. 또한 준결승전을 앞두고 결승전 선발을 미리 고지하는 등 자신감을 넘어 자만심에 가득 찬 모습까지 보여줬다. 그러나 한국 대표팀이 일본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고 패배 후 다음 날 일본 언론은 앞 Punta